이 왼손은 보통 여기 목을 잡아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건 이거랑 똑같아요 똑같이 아까랑 해드릴게요 10번 10번 아니 저거 라켓으로 해야지 잡는거부터 하는거 알겠어? 잡는거 할래요? 아 그리고 발리는 무조건 날라오기전에 내가 스프링스텝을 밟고 아 낫다 아 감사합니다 이형이형 어? 9번은 우리거 아니에요? 안녕하세요 2개만 하고 라켓으로 2개만 하고 안 돼 2개만 하고 안 돼 자 라켓 라켓 대박 아 너무 낫다 아 너무 낫다 길게 해주세요 2개 더 잘하고 있어요? 어때? 네 그럴싸해 보여 괜찮은거 같아요 자 갑니다 갑니다 공이 많이 없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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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